오늘 이 시간은 푸른초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1위를 조심하라. 오늘은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막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손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민.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에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 아비였죠. 이제는 아군에서 적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많은 기독신자들이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또 사탄이라는 영적인 실체도 모르고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당하고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와 같은 정말 사단의 무서운 전략 속에 여러분들 족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 화면과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에 있는 약을 즐겨 먹는 약병에 담아둔다면 사람들은 아마 독약인 걸 모르겠죠. 당연히 즐겨 먹는 약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독약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시게 될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가짜이거나 독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리들은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고 마치 양떼에 속한 것처럼 우리 안을 활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는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독약이 꼭 종교와 같다. 종교 자체는 인간의 의, 공로, 올바른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약으로 보입니다. 즐겨 먹는 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약은 먹는 순간 독약이죠. 너무도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것처럼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 더 달콤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그런 늪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영적 존재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 인간만이 영적 존재고 자유의지를 줬고요. 두 번째로 천사. 천사 역시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별로 하나님이 천사에게만이 영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는 다른 점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따라서 무슨 문제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도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표면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성공이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탄도 영적 존재.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존재고요. 대표 단수입니다. 사단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단수이기 때문에 대장. 그 뜻은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 마귀의 뜻은 대적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믿는 자들끼리 이간하고 분리시켜서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값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쫄개, 귀신이죠. 악령, 귀신, 흑암의 영들은 우리가 보통 군대 귀신이 얘기하듯이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영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대장이라면 귀신은 바로 그 쫄개의 영어로 보시면 되고요. 사단의 역사는 분열과 비판과 찢어지고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붙여지는 이름이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게 하고 형제와 모든 인간관계를 이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이죠. 그런데 무적행은 결국 누구도 떨어지냐. 아까 사단, 마귀를 과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단, 마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그 영혼들이 함께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실치에 앞서서 바로 인간이 또 사단이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부분이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문제 속에 직면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이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있습니까? 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결과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선악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초장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따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극명한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적 생명적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행복과 존재의 원칙이고 창조 원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언약적 관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고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존재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만의 창조주.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은 뭘 기억해라? 바로 하나님만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 구분선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기억장치,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지은 받았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당연히 땅속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새가 마음껏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죠. 이 창조 원리의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구분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이 한 가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참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만들고 그걸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하나님 너무 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99.9%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위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줬고요. 선악과 과실이 아닌 모든 과실들 그걸 제외한 모든 것 다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99.9%는 바라보지 않고요. 이거 하나. 이거 따먹었다고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참 인간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속임새가 넘어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의 조정을 받죠. 뱀에게 속아서 그 뱀이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죄.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로말미야마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최일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론. 서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론이 중요합니까.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한 겁니다. 주제가 중요합니까. 부주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비본질적인 거. 그거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사건은요. 결국은 근본 문제로 말미야만 나타나는 어떤 결과, 현상, 증상입니다. 증상.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본 문제. 제가 우리 새가족국에서, 그에서 새가족국 가르칠 때 사형수 비유 자주 듭니다. 사형수가 몸짱이에요. 사형수에게 오늘 진수성찬의 차량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수가 일주일 뒤에 이제 사용을 당한다면 진수성찬이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그가 근육질의 몸짱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걔네 숨은 영적 문제 굉장히 다 시급하고 눈에 산재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근본적인 저주와 재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 영적 사망상태 이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성경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 이것을요. 저는 대표성 원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성 원리를 설명하는 성경구절이 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가 되어지고 아담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용어로 여러분 죄의 전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죄의 전과 영적 사망상태에 빠지게 됐고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전과되는 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원죄 원죄를 설명하실 때 원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과된 죄 나는 짓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갖고 태어나는 죄 그래서 이것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 세워지면 대통령 한 사람의 그 결정이 모든 국민의 삶에 최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선수가 나가서 우승하면 우리 한국이 우승이잖아요. 이것이 대표성 원리입니다. 아담의 영향력이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첨가되어진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영향.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 아담의 죄가 내 죄고 내가 아담의 족보가 내 족보고 아담이 범한 그 죄가 내 죄고 이 영적 실상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태복음 사장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안 건드리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역사들 문제들 당연한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단의 공격도 딱 스탑이 되어지고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단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리를 샀습니다. 그럼 언제 사단은 활동을 묶이냐 결박되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완전히 무적행의 가치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속으로 낙심과 좌절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무하도록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도록 속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번 우리 풀문 초장 영적 1위를 조심하라 영적 싸움 표현을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의 2번으로 우리 볼 것이 양의 옷을 입은 1위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1위예요. 속이는 거죠. 자 영적 사탄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단의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우고 백번 이긴다. 자 그런데 영적 싸움은요. 적을 알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존재는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요. 개수록 12장 7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개수록 12장 9절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죠. 영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이죠.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내어 쫓김을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요. 큰 용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자 유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의 여러 가지 별칭들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별칭은 사단이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거짓의 압이고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요. 공중건세를 잡았는데 뭐합니까? 이간하고 반역하고 대적시킵니다. 밤낮 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따는 사단이 어떤 실체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승리의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존재를 아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인데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이 활동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겠죠. 사단이 하는 일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뭐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천국보금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이 천국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자꾸 딜레이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천국보금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은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여러분 이 성격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 사단은요. 절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항상 매개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한 천사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양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즐겨 먹는 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독약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리가 분한 것처럼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시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로 또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점수를 우상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요. 뭔가 내가 거기에 붕안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정제의식 비판하게 만들고 죄책감 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물론 양심이 여러분 무뎌지거나 뻔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양심이 앞서버리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율법은요. 나도 정제하지만 그 율법의 잣대를 갖고 상대방도 정제를 합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고난 핍박 가문가정을 개인을 파괴하고 부신앙 원불자불 원망불평자증 부신앙 심어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다면 지구가 왜 이 모양이 꼬리냐 진짜 하나님 계시길래 한 거냐 보통 안 되면 하나님 원망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신자들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단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가라고 분리시키는 거 절대 성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램프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라딘과 요술 램프 아시죠? 알라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이 램프 문지르면 그때마다 이 요술 램프 속에서 요정 진위가 나와요. 어김없이 나타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램프 증후군이 모면 끊임없이 그 요정 진위를 불러내서 소원을 빌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수시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런 걱정 체질을 의미합니다. 자 사실은 걱정거리 중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걱정하는 만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교회를 막 불태워버리거나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눈에 보이는 핍박도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의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체질 속에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요. 쓰러져 있는 사슴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은요. 화살을 쐈는데 맞지 않고 도망가버린 사슴과 같습니다. 사냥꾼은 당연히 그 화살을 맞지 않고 도망간 사슴을 쫓아가겠죠. 믿는 자들에게 의심과 불신앙의 화살을 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정확한 이 복음을 크리스로 받지 못하도록 찾고 종교와 전략을 쓰고요. 광명의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자꾸 기독교를 종교화로 그리고 내가 뭔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이러면 안 되면 점검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릇된 길인데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절벽에 나무가지를 붙잡고 위토리에 산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무 뿌리를 갈가먹고 있습니다. 뿌리를 갈가먹으면 점점 타고 올라오겠죠. 그런데 막상 절벽 밑에는 밑에는 또 식인 악어가 우글거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사람은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무가지에 붙어있는 달콤한 꿀에 취해서 그것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흰지와 거무지가 지금 계속 갉아먹고 그러면서 밑에는 악어떼들이 있고 그런데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생명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급함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사망상태 알지 못합니다. 그 꿀에 취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다른 얘기 다 듣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예수 이름만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다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단이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예언하고 이익을 챙기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만 멸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구분법을 넣어드렸는데요. 이단은요. 끝단자에다가 다르리자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첫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토를 통한 구원을 부인합니다. 교주 하나 이름 들어가야죠.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길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등불을 들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이 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나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를 분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나쁜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영적으로 혼미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늘 세상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의 등불을 밝히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놔두십니까?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단의 전략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놔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양 우리 속에 염소 한 마리 우리가 지금 양 시리즈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양은 운동하지는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강 나빠지죠. 그 우리 안에 염소 한 마리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염소의 뿔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서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자기들끼리 엉켜서 팔 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염소라는 영적 염소와 같은 사단을 악역으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 그래서 사단은요. 마지막 때의 무적행이 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의 상급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리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또 여러 가지 문제 활동 중에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을 세 가지 중심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세 가지 이 문화 흑암 문화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토탈 열두 가지 문제 속으로 몰아갑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 틀에 꼼짝없이 갇혀서 자기 중심의 삶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뉘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물질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조직이 지금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만모신이 돼버렸어요. 물질만능주의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중심으로 이것이 지금 프리메이슨이죠. 보이지 않게 세상 건세를 사로잡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의 핵심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지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삼중심 자세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분명히 발달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끊임없이 무속인들 증가합니다. 우상 사입이 급증합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영적 존재에게 탑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자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또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영영한 지옥볼에 떨어지는 내색 문제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전체를 내 후대가 태몰림 되어지는 후대 문제까지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무조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 사탄이 뭐 할 때 참수할 때 참수한다는 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정지하고 속입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너가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해왔고 네 나름대로 기도해왔지만 된 거 뭐 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불신자보다 잘난 거 뭐 있어 그리고 내가 떠난 줄 알았지 너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지 아니 아직 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너무도 그럴싸하게 우리의 아픈 곳에 훅 치고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사탄을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내가 서울 가는 거 안 타고 엉뚱한 거 타고 가면요 빨리 가도 목적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서울 가는 거 탔는데 속도가 늦어요. 그래도 더더도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여러분 지금 응답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응답의 열차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독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피 보혈 찬양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피 250장 때가 다 보혈 찬양이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새가족들한테 제가 여러분 찬양하시려면 보혈 찬양하세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요즘 앱들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찬성과 잘 몰라도 장수 맞추면 다 꼭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나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표성 원리 이거 말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로마서 5장 18절 이 말씀도 기억하셔요. 한 사람 아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지고 영적 사망이 왔죠. 반대로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표성 원리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지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 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언제 찾아와서 막 자꾸 헷갈리게 하고 해도 여러분 절대 적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옛 틀을 깨고 크리스도로 새 틀을 갖춰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앞으로 승리를 줄 것도 아니고 싸우기만 하면 이미 보장된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자료를 볼 건데요. 다 이루었다. 테텔리스타이 유한복원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원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죽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 중에 가상 칠원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 가상 칠원 중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하가가 그림을 완성할 때 남겼던 말이고요. 상인이 모든 부채를 변제한 후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던졌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치는 후에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보고 다 했습니다. 종결. 자, 다섯 번째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으로 야, 이거 흠없는 재물이다. 오케이. 이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릴 때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무엇입니까? 흠없이 완전하다. 혹은 다 마쳤다. 주님께서 바로 흠없고 티없는 완전한 속지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완료형 수동태 이건 뭐죠? 누군가에 의해서 종류가 된 겁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원래 장사꾼들의 용어죠. 완불되고 빛이 갚아지고 따라서 용어는요.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 테텔레스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해주셨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비참하고 저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속제 계획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이 속제 대속의 일을 다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워런 이 워스비 위어스비 목사가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해 오는 사람이다. 이미 결과를 갖고 가는 자입니다. 승리하려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진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 이것이 아마 우리의 과거를 지배했던 단어라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삼장 저주 가운데서 이제 나는 벗어났다.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나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들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또는 세상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결코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대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양을 이리의 밥으로 만들게 한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이리를 양의 밥으로 만들게 하겠다는 거.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함께 갈 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길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요. 앞으로 내 의로 승리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신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갖고 관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네의 권세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단의 올무와 함정틀 속에 같이 있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이제는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알게 해주셨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복음주의 설교가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대학원 수준의 죄와 싸운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도 몰라 영적 싸움도 몰라 영적 권세도 몰라 그러니 대학원 수준과 같은 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척하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종교 쇼핑하는 거죠. 이 종교 아니면 또 저 종교 갚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강당감 원리스를 이루어서 정말 말씀으로 경고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둠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뭐다? 빛의 자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신 크리스토의 빛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포럼 주제도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 오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 못 만집니다.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지금 문제 없어도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친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무적행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흑암에 잡혀있는 영혼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영적 싸움 도전하실 때 그 현장 그 영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료 화면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제가 학원보고만 그림을 8년 동안 그리면서 이 표지는 제가 1999년도에 작업을 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 속에 있었을 때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어야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떠오르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기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붓을 움직이시고 내 손을 움직여서 내가 여태까지 작품을 한 거지 내가 했던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어떤 표지로 이 페이퍼 작업을 할까 할 때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리가 와요. 그런데 그 밤에 양들은 곤히 자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치팡이로 그 이리를 쫓지 않습니까. 그 양들의 평온함을 보십시오. 그때 제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문제의 시간을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 책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하나님 마치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증인 문서고 내 일평생 1999년 11월을 잊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 굳게 붙잡으셔요. 승리의 확신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치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날마다 승리의 개갈을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기도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이례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밑에 우리 포럼 주제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영적 이례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푸른 조작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어진 신분은 믿어라. 그런데 권세는 이미 주어졌지만 이제는 뭐해라? 사용해라. 두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52조 강단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성구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에 를 멸하셨고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요한에서 알며마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또 보장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